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제가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강사도 아니고 가르치는 실력이 좋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강의의 장점은 친절하게 과외선생님처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할 수 있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쉽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듣기 전에 다른 사람들 강의를 듣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제 강의의 장점을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좀 쉽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정말 쉬운 거예요 전기 전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각스라고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네이버 카페 운영을 하는데 유튜브로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좀 유명해졌어요 댓글이 엄청 많기 때문에 댓글 답변 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똑같은 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네이버 카페에 질문들을 다 모아놓고 답변들을 다 드릴 테니까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요 저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여러분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질문들을 다 검색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문제 파일을 올리고 있어요 그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직접 풀어보고 실력이 있으면 직접 풀어보고 부족한 부분만 강의를 들어도 되죠 좀 기초이신 분들은 강의를 다 듣고 혼자 풀어보고 또 안풀린 부분 강의를 듣고 다시 혼자 풀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함으로써 전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전기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공무원 시험만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하면 되니까 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주시면 더 좋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첨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건 공무원 시험과 달리 절대평가고 다 같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더 좋은 카페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페 이름은요? 자먼 따입니다 이름이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제 머리에서 나온 최상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먼저 따자 실무는 가서 배우는 거예요 전기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지 비중이 높지 않죠 비중이 없어요 와서 배우면 되는 거니까 인간관계가 많이 중요해요 전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자격증 시험이 쓸데없는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자격증을 먼저 따고 이론은 나중에 하자 자격증 먼저 따자 그렇게 해서 자먼 따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자먼 따 치시면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가입도 하시고 강의 자료도 받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갑시다 아는 내용 있으면 답변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답변 해주세요 정말 좋은 공부법 중에서는 자기가 알려주면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도움을 주면서 배워나가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은 이걸 모르네 나도 이걸 몰랐네 하고 또 검색하면서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게 확실히 오래 남아요 남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제일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죠 제가 여러 가지 이론 설명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만큼 이론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설명이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론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들어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뱀 모양이 보이죠 인덕턴스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인덕터스 상호 인덕터스 자기 인덕턴스는 영어로 셀프 자기 자신이에요 인덕터가 있는데 인덕터가 있으면 여기 또 자기장이 발생하잖아요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 강의 듣고 오셔야 됩니다 렌츠 패러데이 렌츠 패러데이 동영상을 보면 코일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 또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그 자기장이 또 자기 자신을 울가 먹는 거예요 자기장이 발생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하는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먹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붙은 자기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원래 있던 인덕터의 능력을 떨어뜨리죠 자기 자신을 먹기 때문에 오지마 이 말 기억하시죠 오지마 하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덕터의 능력을 갉아먹 이런 것들은 전기자기학에 나옵니다 회로이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스킵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것이 상호 인덕턴스예요 회로이론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여기서 보면 L1하고 L2가 있고 M이 있어요 여긴 M은 여기에서 나오듯이 뮤추얼 상호라는 뜻이에요 상호 인덕터스 L1, L2가 있는데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L1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윙윙윙윙윙 하면서 L2를 건드리는 거예요 L2를 건드리니까 L2는 원래 인덕터의 능력에서 좀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L2도 이렇게 전류가 만약에 흐른다고 하면은 자기장이 윙윙윙윙윙 생기니까 또 L1을 건드리는 거죠 L1과 L2는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인덕턴스 개념입니다 원래 L1에는 전압이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V1은 L1, Dt 분의 Di 전류를 I,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것은 L2가 없을 때 L2가 없을 때 L1에 걸리는 전압 하지만 지금 상호 인덕턴스죠 L2가 윙윙윙윙윙 하면서 L1한테 영향을 줘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M, Dt 분의 Di2 여기 전류가 I2가 부르는데 L2한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L2는 I2에서 전압이 유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2 상호 인덕턴스는 L2한테 영향을 받은 상호 인덕턴스는 I2에 영향을 받는 거죠 상호 인덕턴스인데 L2로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의 공식은 M, Dt 분의 Di2 라고 할 수 있습니다 VL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기전력이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M, Dt 분의 Di2 이것은 미분이에요 미분 나누기가 아니라 미분 I2의 미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따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한 덩어리에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L1에는 어떤 전압이 걸릴까요? L1만 있다고 생각하면 L, Dt 분의 Di1 L1에는 L, Dt 분의 Di1이 전압이 원래 있는데 하지만 L2 I2의 방향에 따라서 I2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선 할게요 상호 인덕턴스는 L2로부터 온 상호 인덕턴스 M, Dt 분의 Di2 이게 L1의 전압입니다 반대로 L2의 전압은 L, Dt 분의 자기 전압 Di2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는 반대편에서 오죠 Dt 분의 Di1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바로 풀겠습니다 개념 설명 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셨을 텐데 문제 풀면은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여기서 상호 인덕턴스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를 물어보고 있어요 상호 인덕턴스의 공식 M, Dt 분의 Di 여기 1이 있을 수도 있고 2가 있을 수 있겠죠 코일 두 개가 있다 한번 볼게요 코일 두 개가 있는데 한 전류 매초 150 다른 코일 75 그리고 여기서 보실 게 매초 150 암페어 매초 1초에 150 암페어잖아요 매초에 150 암페어 사실 우리가 미분을 배웠을 때 이거는 미분 개념 설명이 나옵니다 미분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변화량이라고 있어요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변화량 그래서 Dt 분의 Di 평균 변화율 순간변화율 미분은 순간변화율 미분은 순간변화율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4동 앞에 딱 지나갈 때 그 속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미분은 순간변화율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변화량 평균 변화율은 Dt t 분의 Dt i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변화량 평균 변화율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4시간 걸리고 400킬로 갔으면 100킬로 갔다 이건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걸 봅시다 1초에 150한표 1초에 150한표 사실 이거는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죠 하지만 전기에서는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변화율하고 혼동해서 써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M Dt t 분의 Dt i 라고 적혀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문제집에서는 무조건 Dt 분의 Dt i 로 되어있을 거예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연고맨 강의만 들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툭하면 바로 알아들어야죠 툭하면 척하면 바로 알아들게 그냥 변화율인 개념이지만 미분 개념으로 썼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공식을 우선 사용해볼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제가 설명했듯이 M Dt 분의 D I 이것은 상호인덕턴스 때 VL은 유도된 전압이죠 L은 인덕터예요 유도된 전압 유도된 전압 이거는 상호인덕턴스 그럼 해봅시다 M은 몰라요 지금 상호인덕턴스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M Dt 분의 Dt 분의 Di는 뭘까요 1초에 150A가 전류가 흐른다 1초에 150A 1초에 150A 1초에 150A 넣어주면 돼요 곱하기는 기전력이 유기됐다 75 그러면 150 M 150 75 150을 나누면 M 150 75 2분의 1이죠 답 2번 심플해요 M Dt 분의 Di만 외우면 돼요 하지만 Dt는 평균 변화율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 매초에 150A 원리는 어렵지만 문제 푸는 건 쉽습니다 등가인덕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등가인덕턴스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점 점 이거는 도트라고 해서 방향을 말하는 이제는 여기서는 등가인덕턴스에 대해서 배울게요 등가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미가 오듯이 이 회로를 하나의 회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로 회로에 바꿔도 되고 이것을 도트를 없애고 이렇게 세 개의 회로로 바꿀 수 있고 회로가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1번을 2번으로 바꾼다 2번의 모양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등가인덕턴스란 어쨌든 똑같은 걸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점이라는 게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인덕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왜 이런 게 있냐 회로 그림만 가지고 인덕터가 어떤 방향으로 꼬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덕터는 왼쪽으로 꼬였냐 오른쪽으로 꼬였냐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서로 서로에게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꼬였다 오른쪽으로 꼬였다 나타나는 게 도트에요 이게 바로 도트입니다 이 도트는 꼬여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모양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도트가 전류가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루 흐르면은 도트 있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나죠 근데 쭉 흐르고 쭈루루루루루 전류가 흐르던데 도트 있는 방향이 만나죠 코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전류가 먼저 만나요 전류가 먼저 만나요 이게 화동 결합 표현을 문제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같은 방향으로 가봤다 극성을 같은 방향으로 했다 화동 결합 이것을 등가 인덕턴스 같은 모양으로 바꾸면은 만약에 하나로 바꿨다고 해볼게요 이 하나 별은 별의 값은 별의 값을 L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걸 L1이라고 할게요 L2 L1 플러스 L2고 이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호 인덕턴스 EM을 이번엔 두 번째 인덕터가 하나 있고 인덕터가 하나 있어요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근데 도트 방향이 달라요 이쪽의 점이 있고 이쪽의 점이 있고 왼쪽에 있는 거는 왼쪽 왼쪽의 점이 있었고 이거는 왼쪽 오른쪽의 점이 있어요 전류가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가면은 만나고 코일 들어가고 쭈루루루 가면은 도트를 안 만나고 쭈루루루 들어간 다음에 나갈 때 도트를 만나요 이게 차동결합 이걸 뭐라고 쓰느냐 차동결합만 알면 안 돼요 문제에서 표현은 차동결합보다 이렇게 많이 써요 다른 방향으로 감았다 극성이 다르다 차동결합 오케이 이거를 또 하나의 인덕터로 바꾸면은 이거를 L-라고 해봅시다 차동결합이니까 L-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차동결합은 마이너스 2M 전류가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도트에서 만났어 인덕터 끝나고 도트를 만나지 않고 나갈 때 점이 있다 이게 차동결합 이제는 위에 걸로 볼게요 이거는 사실 심화예요 심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쉬워요 이거는 어렵고 I가 이렇게 쭈루루루 갔는데 점을 만났어요 점을 만났어요 그럼 여거랑 똑같죠 밑에 있는 거랑 이렇게 쭈루루루루 갔어요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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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잘라도 되는 거에요 잘라도 되는 거에요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죠 도트 만나고 전류가 이렇게 쭈르르 갔는데 도트 만나고 인덕터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공식 한번 더 해볼게요 l1 플러스 l2 화동결합이다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이죠 이건 좀 다르네요 i가 쭈르르 만나서 도트를 만났어요 쭈쭈쭈쭈쭈쭈 도트를 만나지 않았어요 나갈 때 도트를 만났어요 이건 차동결합 그림을 그리면은 점 이렇게 가다가 도트를 만나지 않고 점 여기 있고 이거는 차동결합 공식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론이 어렵더라도 문제에서 이해하면 돼요 만약에 이해가 안되는 분은 찾아오시고요 카페로 a, b 간의 합성 인덕턴스는 도트가 적혀있는 게 상호 인덕턴스에요 l1과 l2는 상호 인덕턴스구나 l은 꼽쌀이다 더해준다 더해준다 그냥 기억나세요? 저항은 이게 r1, r2, r3 이거를 하나로 바꾸면은 r4라고 해볼게요 r4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에요 인덕터도 이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냥 더하기 전에 l1과 l2 이게 어떤 관계인지 볼게요 l, i가 이렇게 쭉 가는데 도트 만났어요 도트 만났어요 여기 쭉 가고 l은 꼽쌀이 아이고 도트를 만나지 않았네요 인덕터를 통과하고 도트가 있네요 인덕터 통과하고 도트가 있네요 이건 뭐였죠 자동 결합 다른 방향으로 감았다 극성이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동 결합 공식은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꼽쌀이는 더해준다 l 답 이겁니다 쉽죠 이 문제 쉬워요 오우 이거 좀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부터 풀고 다른 문제 풀죠 이게 고주파 브릿지라고 하네요 고주파 브릿지구나 상호 인덕터 수를 측정하고자 한다 어허 a와 같이 접속하면 합성 자기 인덕터는 30 14처럼 b와 접속하면 14 이거는 14 이거는 30 상호 인덕터스 m은 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이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고 첫 번째 a 그림이 어떤 차동 결합이냐 화동 결합이냐부터 알아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갔어요 도트를 만났네요 도트를 만났어요 도트를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엘투가 있는데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 쭈쭈 쭈쭈쭈쭈 쭈쭈 쭈 쭈 쭈쭈 쭈쭈 Sicherheit 그럼 이거 화동결합 화동결합 공식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화동 방향이 같다 이게 몇이라고요? 30 오케이 14는 복잡하긴 한데 해보죠 전류와 이렇게 가면은 L1 도트를 만났네요 도트를 만나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이고 도트를 안 만났어요 도트를 안 만났고 나갈 때 도트가 있네요 이건 뭐죠? 차동 차동 공식은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방향이 다르니까 차동 마이너스 2m 방향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답이 14 이제 m을 구해야 되죠 m을 구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수학 다항식 수학 다항식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 개념이에요 다항식 다항식의 덧셈 덧셈을 해볼게요 1번식하고 2번식을 연립해서 놓을게요 연립 L1 1번식이에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은 30 2번식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2m 14 1번식하고 2번식하고 더해볼게요 더하면은 L1이 똑같잖아요 L1이 두개 있으니까 2L1 L2가 두개 있으니까 2L2 플러스 2m하고 마이너스 2m이면 상세가 돼요 왜냐? 플러스 2m 마이너스 2m 이거 계산하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0 이건 44 여기서 2가 있어서 불편해요 2를 한번 다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L1 L2만의 식이 돼요 L1 플러스 L2 나누기 2 했으니까 22 이거를 이게 3번식 1번식하고 3번식하고 연립을 또 해봅니다 1번식에 L1 플러스 L2 플러스 2m 30이 있네요 L1, L2는 뭐예요? 22죠 여기다 22를 넣어준다 그러면은 정리 이제 마무리 될 거예요 m 구하는 거니까 저희 22 L1, L2를 22로 바꿨으니까 2m 30이죠 22를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돼서 넘겨지죠 그러면은 m은 8 8에서 여기 8 2m에서 2 나누기 2 하니까 4 상호 인덕턴스는 4네요 답 보죠? 4 답은 2번입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개념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개념도 들어가고 꼬여놨잖아요 이게 더럽고 꼬여놨다고요 그래서 어려웠죠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쉽죠? 전기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면은 쉬웠을 텐데 저 같은 선생님이 있었으면 저도 전기 쉽게 했을 텐데 전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일 자랑했는데 쉽게 과외 선생님처럼 그래서 과외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공부하나 봐요 저는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려주면 그건 정말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어요 과외 선생님 그래서 돈 많이 벌잖아요 40에서 50정도 받던데 요즘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과외 선생님한테 배운 적은 없어도 과외 선생님 한번 대보려고 합니다 카페에 오셔서 모르는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주세요 제 설명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설명이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